안녕하세요. 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동두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실과소에서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한 설명과 함께 장현미 의원이 발의한 2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 중 동두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과 관련한 3개의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상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5월 개장 이후 경영 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운영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인하하여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집행기관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기획감사실, 회계가, 도로과 등 3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12일까지 집행기관 22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